자 우리 이제 계산문제 특강인데 뭐 특강이라고 할 건 없고 우리 11월 12월달 동안 배웠던 계산문제 총정리하고 약간 뭐 전에 배웠던 걸 조금 추가해서 일부 더 배우는 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을 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빠르게 나가지는 않을 거고 처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공부한다 생각으로 천천히 좀 정리할 테니까 아는 게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초적인 것부터 천천히 우리 공부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계산문제를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학계론에서 총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배우는 건 10가지에서 11가지 정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응용문제는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보니까 한 40%에서 50% 정도 계산문제 배웠다 이걸 잘 정리하면 1년 동안 공부하는 거 너무 수월할 거니까 오늘 집중하셔서 수업 잘 듣고 집에 가시자마자 오늘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빠르게 연습해서 풀 수 있는 거 풀 수 없는 거 좀 구분해서 풀 수 있는 건 자주 반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잠깐만 좀 우리 계산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설명하자면 꼭 준비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반드시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4문제 이상의 계산문제를 맞춰야 안정적으로 65점 이상을 맞출 수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이 아니에요 연습하고 충분히 내가 연습만 하면 설명 듣고서 이해하고 풀이 방법을 알아들어서 연습만 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꼭 연습하셔서 계산문제 본시험에서 4문제 이상 맞아야 안정적으로 민법이 좀 어렵게 나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불합격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문제 모잘라서 떨어지지 않아요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 모잘라서 1차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산문제 꼭 준비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괜히 수포자다 수학 거부감이 든다 공포감이 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픈하고 계속 따라서 공부하고 풀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계산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계산기 먼저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계산문 누르지 마시고 먼저 계산문제 유형이 어떤 문제인 건지를 먼저 파악하고 뭘 묻는 문제인지 18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아 이 문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계산하는 문제 이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 이건 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 입지 개수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유형이 다 있어요 유형을 먼저 정해서 풀이 방법이 그 문제에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풀이 방법을 제가 제시해 줄 거예요 이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방법대로 따라서 문제 풀어도 괜찮은 거니까 일부 어떤 문제는 이해보다는 그냥 풀이 방법을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시하는 풀이 방법을 떠올려서 계산식을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쓰고 계산기만 누르면 절대로 안 되고 계산식을 세워서 써보고 암산할 건 암산하고 마지막에 답을 찾을 때만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계산기는 그리고 자기 거 애정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계산기 준비하셔야 돼요 계산기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연습하실 때 무조건 빨리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 문제의 유형은 무슨 유형이지 무슨 계산 문제의 유형이지 떠올리고 계산식을 세워서 풀이 과정을 써보고 쓰는 과정이 중요해요 써보고 마지막에 답을 찾을 때만 계산기를 쓴다라는 거 계산 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죠 1년 동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요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자신만의 계산 문제 유형을 정해야 돼요 18가지 유형을 다 풀려고 달라들면 안 되고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풀 수 있는 거 자신 있게 내가 임권시험 문제 나오면 본시험에 나오면 풀어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드는 문제를 정해서 하나도 괜찮아요 세 개도 괜찮고 다섯 개도 괜찮고 이걸 정해서 이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해서 정말 자신감이 생기면 한두 개씩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형도 한번 내가 연습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완성이 되면 다른 유형도 좀 더 욕심 내봐야 되겠다 하나씩 늘려야지 처음부터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열 가지 유형을 배우긴 하겠지만 물론 이것 중에서 이해 안 되거나 못 푸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단은 버려요 일단은 스킵 해놓고 풀 수 있는 것만 중심으로 꼭 풀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자신 있는 것들을 풀어내다 보면 욕심이 생기면서 좀 더 익숙해지면 하나씩 하나씩 더 늘려갈 수 있을 거니까 풀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연습한다 고난이도 응용 문제에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절대로 옆에 있는 친구 잘하는 친구 한다고 해서 나도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면 사실 억지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본 시험장에서 풀어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계산 문제는 본 시험장에서 손대질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어려운 문제는 욕심내지 말고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연습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연습할 때 그냥 편하게 계속 5분, 10분 걸려서 한 문제 풀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걸 만들려고 연습하시더라도 반복해서 문제 풀 때는 시간을 좀 정해서 1분 30초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본 시험장에 내가 풀 수 있는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 체크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40문제를 푸는데 50분 주어지고 답안지 마킹하면 거의 1분 10초에 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는 보통 1분 30초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2분까지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한 문제 푸는데 5분, 7분 걸려서 맞는 건 이건 안 푸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니까 무조건 손 대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항상 풀 때 시간을 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연습했는데 5분 걸려서도 시간이 5분 걸려서 풀었는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하면 아직 내 게 아닐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욕심내지 말고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히 반복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꾸준히 반복 연습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학계론 공부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학계론 공부하죠 수업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학계론 공부하기 전에 항상 학계론 책을 펴기 전에 계산 문제를 항상 10문제 정도 풀고 시작하겠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학계론 공부한 날은 앞에 풀었던 계산 문제 10문제 풀었던 거 또 풀어도 괜찮으니까 그럼 한 15분 정도 드릴 거예요 15분 정도 드려서 10문제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버리지 말고 풀었던 문제 또 풀어도 괜찮으니까 항상 학계론 공부할 때마다 10문제씩 계산 문제를 먼저 풀고서 수업 시작하거나 복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걸 한 3, 4달 정도 공부하면 분명 계산 문제에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시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우리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가볍게 설명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자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등식 우리가 이 꼴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등식이라 그래요 이걸 좌변이라 하고 우변이라 하고 자 그러면 등식은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P는 100-EQ 이렇게 한다면 얘 P와 얘 100-EQ가 어떻다 같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P가 뭘 의미하는지 이 기호는 알아야죠 P가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이죠 Price 약자 Q는 quantity 양을 얘기하죠 가격은 100에다가 2 곱하기 양 2Q를 뺀 값과 똑같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등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왼쪽 걸 오른쪽 걸 옮길 때도 있고 오른쪽 걸 왼쪽으로 옮길 때도 있죠 이 등호를 바탕으로 해서 왔다 갔다 넘어갈 때 플러스 값은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플러스 A를 일반적으로 쓸 때 플러스를 생략해서 A라고도 쓰는 거예요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데 이 플러스라고 써져 있는 건 이건 그냥 A라고 써도 괜찮다 그럼 이 P를 오른쪽으로 넘기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P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플러스 A라고 나왔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지는 숫자는 1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이 생략될 때 1든 생략해서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플러스 2A다 그러면 2A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1이라는 숫자는 생략할 수 있고 플러스도 생략해서 쓰인다라는 거 근데 이제 등호를 중심으로 넘어가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좌변에 곱해진 값은 우변으로 넘어가면 나누기로 바뀌고 이렇게 나왔어요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뀌고 나누는 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곱하기로 바뀌는 거예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뀐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뀐다 이거 초등학교 때 연습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면 옆 사람이나 찾아와서 질문해야 돼요 모르는 거 혼자 그냥 자기만의 소설 뜨듯이 풀어나가면 안 되고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 자 5번은 중요하죠 분수로 표현된 등식에서 다음 사항을 유명해서 풀이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왔어요 a분의 네모는 b 이렇게 나왔을 때 네모가 얼마냐라고 한다라면 얘는 여기에 곱해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네모는 a 곱하기 b다 이 말은 뭐냐면 a분의 네모는 이게 만약에 b라고 나왔으면 이 식을 바꾸면 네모 나누기 a가 되는 거예요 이 분의 a라고 나와 있는 거 a분의 라고 나와 있는 건 나누기 a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네모는 이 나누기를 넘어가면 곱하기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b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고 b 곱하기 a나 a 곱하기 b나 똑같아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값은 똑같이 6이니까 곱하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모 분의 a 이렇게 나왔다라면 마찬가지 식으로 봤을 때 자 얘는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면 이걸 바꾸면 a 네모 분의 a는 b가 나왔다라면 이건 a 나누기 네모고 이건 b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넘기면 a는 b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고 이걸 넘기면 곱하기가 마이너스 나누기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a 나누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등식은 플러스 이렇게 나누기 곱하기가 좌우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자 분수식은 워낙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냥 외워서 풀어도 괜찮아요 자 아래 건 곱해서 계산하거나 아래 건 자리를 바꿔도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해놔야 돼요 분수식을 계산할 때 얘와 얘는 곱해서 값을 구하고 분모에 있는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 이건 엄청 많이 쓰는 계산식이에요 우리 계산 문제 풀이할 때 예를 들면 2분의 네모는 3이 나왔다 그럼 네모 값 얼마다?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네모는 6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네모 분의 4는 3이 여기에 2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얘는 자리를 바꿔도 괜찮죠 그러면 2분의 4는 네모니까 이걸 계산하면 얼마? 4 나누기 2니까 4 나누기 2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는 자리를 바꿔도 되고 여기는 곱해서 구한다 이건 앞으로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풀이할 시기니까 꼭 기억해놔야 되고 한번 연습해보죠 5x는 100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곱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5 곱하기 x가 100이에요 그럼 5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럼 x는 얼마라고? x는 5분의 100 이렇게 쓸 거니까 x는 20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한번 계산해보죠 3q 플러스 100은 19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3q 플러스 100은 190이니까 3q는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그러면 190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 90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q죠 그러면 3을 이쪽에 넘겨주려면 나누기로 바뀌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q는 90 나누기 3이니까 30 이렇게 되겠죠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계산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보죠 5분의 x는 20이니까 얘는 곱해도 괜찮죠 곱하니까 x는 얼마? 1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x는 100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면 2분의 6은 x라고 하니까 2분의 6은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필요한 시기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연습해 보시고 모르는 게 있다 틀리는 게 있다 그러면 확인해서 옆 사람과 좀 상의하거나 저한테 찾아서 질문해야 돼요 이런 걸 몰라서 계산식이 어려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학창실에 공부 안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이미 뭐 지난 일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목표는 자기증을 따려고 준비하는 기관이니까 근데 모르는 게 있으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자신을 속이는 거 이게 창피한 거예요 몰라도 괜찮으니까 창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옆 사람과 상의하거나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상의해서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자 두 번째 퍼센트 백분율인데 자 퍼센트를 우리가 백분율이라 그래 백분율 백으로 나눈 비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으로 나눈 비율 이거 사실 중요하죠 만약에 7%라고 나왔다라면 이 7%는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7을 100으로 나눈 값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을 100으로 나눈 값이다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0.0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와 0.07은 똑같은 값이에요 7% 퍼센트 비율과 퍼센트 없는 비율 0.07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를 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으로 나눠줘야 되고 얘를 퍼센트를 붙이려면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가 붙여지는 거예요 7%와 0.07은 똑같은 값이다라는 거예요 퍼센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게 우리가 대부분 비율로 제시됐을 때 학계론에서 쓰는 비율은 다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써요 예를 들면 몇 원에다가 예를 들면 100원에다가 여기에 10%를 곱하면 얘가 1000% 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런 단위를 쓰지 않아요 퍼센트 원이라는 건 없죠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100원에 10%에 해당되는 값은 몇 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이 퍼센트를 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100으로 나눠주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1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건 이 10원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원에 10%가 얼마냐 그러면 곱해줄 건데 사실 그러면 10원을 구할 때는 퍼센트를 떼어준 0.1을 곱하면 100원에다가 그냥 0.1을 곱하면 1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퍼센트를 떼어주는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100분율은 100으로 나누는 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5%는 100으로 나누면 5 나누기 100이니까 0.05고 10%는 0.1, 7%는 0.07, 53%는 0.53 이렇게 쓰겠죠 앞으로 얘가 우리 계산 문제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식이기도 해요 전체 값의 특정 비율값은 얼마냐 이걸 구하는 것은 전체 값의 특정 비율값이 얼마냐 이건 곱하는 거예요 전체 값의 특정 비율을 곱하라는 거다 곱하기 하면 돼요 곱하기 이때 중요한 건 퍼센트가 없는 비율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퍼센트가 없는 값 예를 들면 4억 원의 70%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퍼센트 원을 곱하면 퍼센트 원이 나오는데 이런 단위는 세지 않아요 몇 원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가 없는 걸 곱해줘야죠 그럼 퍼센트가 없는 비율이 얼마예요 0.7이죠 그래서 4억 원에다가 중요한 건 곱하기를 한다 즉 전체 값의 일정 비율값이 얼마냐 그러면 곱하기 한다 그러면 4억 원 곱하기 0.7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계산할 때 틀렸죠? 280 그렇죠 2억 8천 나와야죠 이거 좀 오류 바꿔주세요 2억 8천만 원 4억 원의 70%는 2억 8천만 원 공이 하나 빠졌네 280 공 6개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 계산할 때 학교론에서는 돈이 크다 보니까 억 단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공 6개를 떼어놓고 볼 거예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만약에 1억 원 나오면 1억 원은 이렇게 공이 8개 있는 게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을 다 계산기에다가 일일이 누르면 어려울 거니까 6개를 떼고 우리는 100원이라고 하면 1억 원이라 보자 나중에 6개 붙이면 될 거니까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은 20,000,0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 6개 떼면 20이라고 쓰면 돼요 만약에 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6수고,000,000 이렇게 쓰면 되니까 6개 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자리는 한 자리로 표현하는 거고 천만 원 나오면 두 자리로 표현하는 거고 억 단위면 세 자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 6개를 떼고 만약에 3억 7천 5백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3억 7천 5백만 원 어떻게 써야 돼요 3백 76백 공 6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쓸 거예요 4천 8백만 원 이렇게 나오면 48 쓰고 이렇게 공 6개 있을 거다 500만 원 하면 5하고 공 6개 있을 거다 12억 3천만 원 쓰면 어떻게 할까요 12억 3천만 원 1230 쓰고 공 6개 이렇게 있을 거다 이렇게 쓸 거예요 12억 3천만 원 알겠죠 공 6개 뛰는 거 6개 없애는 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전체 값의 특정 비율 값이 얼마냐 그러면 곱하기 한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일단 보죠 7%의 퍼센트 없는 비율은 얼마냐 그러면 100으로 나눠야 되니까 0.07 이렇게 될 거고 5억 원의 7%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곱하기죠 곱하기 할 건데 어떤 전체 값의 일정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곱하기 할 건데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 없는 거 곱해줘야죠 그러면 5억 원이니까 얼마 써야 돼요 500 여기에다가 500원에다가 7%는 0.07이니까 35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공 6개가 있는 거죠 맞아요 35, 7, 7, 5 맞죠 암산 잘 못해요 틀리면 틀렸다고 해줘요 35죠 근데 공 6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얼마? 3,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간단히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죠 1억 원의 연 이자율이 5%인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걸 해석해야 돼요 1억 원의 연 이자율이 대출금이에요 대출금 1억 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5%래요 그럼 이자는 빌린 돈의 5%만큼을 1년간 이자로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건 1억 원의 5%가 얼마냐 이게 이자일 거예요 1억 원의 5%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할 때 1억 원이면 100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공 6개 없애고 5%면 얼마? 0.05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얼마? 5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얘는 공 6개가 있을 거니까 얼마? 5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전체 값의 특정 비율 값은 곱하기로 한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죠 5억 원의 부동산 가치가 있는데 가치 상승률이 7%래요 자 그럼 가치 상승분이 얼마냐 라고 얘기했는데 가치가 5억짜리인데 상승률이 7%가 올라갔대요 그러면 올라간 만큼은 5억 원의 7%를 구하는 게 가치 상승분이에요 5억 원짜리가 7% 올랐을 때 올라간 만큼 7%니까 이것도 역시 계산한다면 500원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예요? 0.07 곱하는 거겠네요 그럼 35원이 나오겠죠 얘를 가치 상승분이라 하겠네요 공 6개 있을 거니까 3,5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자 중요한 거예요 전체 값의 특정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퍼센트 없는 비율을 곱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거죠 300명에 20%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300명에 20%가 얼마? 그러면 300명에다가 곱하는 거죠 얼마를? 0.1을 그러면 60명 이렇게 나오겠네요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 2만 7,500명이 이렇게 있다 2만 7,500명이 있는데 얘의 15%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기에 곱하는 거죠 퍼센트 없는 거 얼마? 0.15를 곱해서 나오는 값이 이게 2만 7,500명에 15%에 해당되는 명수가 되겠네요 계산기가 할 거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값 전체 값의 특정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곱하기 하는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걸 배울 건데 한번 보죠 가중평균 우리 학교 논의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건 다 가중평균이에요 이 가중은 이 중자는 비중을 얘기하고 비중을 확률이라 얘기해요 확률을 얘기하고 이 가자는 고려할까 그래서 확률을 고려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학교 논의에서 구하는 계산 문제는 평균을 구하는 계산은 다 가중평균으로 구해요 특히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기대수익률을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이런 걸 잠깐 배웠어요 한번 잠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수업 때 가중평균은 각 상황의 확률에 따른 값을 확률을 고려하여 고려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계산하는 방법 얘를 좀 기억해놔야 되는데 각 값에 가중치를 곱하고 곱해진 값들을 모두 더하면 가중평균값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곱하고 더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곱하는 건 각 값의 확률을 곱하고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곱하고 곱한 값들을 더한다 이게 가중평균 방법이에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것만 하면 돼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가중평균 방법 학기론에서 평균을 구하는 건 다 가중평균이고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요 한번 보죠 우리 학기론에서 가중평균 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일단 이제 나중에 1, 2월 달 공부할 때 차차 배우긴 할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A 수익률이 5%가 나왔고 B 수익률이 3%인데 A의 가중치가 60%고 B 가중치가 40%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끼리끼리니까 A는 A 것끼리 B는 B 것끼리 곱해야 되겠죠 근데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어요 그럼 퍼센트 퍼센트를 곱하면 퍼센트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퍼센트 두 개짜리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 퍼센트 하나를 떼어줘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다 퍼센트되면 0.6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퍼센트 뗀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곱할 건데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퍼센트 퍼센트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하나를 떨어뜨려주면 얘를 퍼센트를 떨어뜨려주면 얼마? 0.4 그래서 끼리끼리 곱해서 더할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0.6 3% 곱하기 0.4 끼리끼리 곱하고 이걸 뭐 했다? 더해서 나오는 이 값이 가중평균 값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거예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다 학기론에서는 가중평균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면 1번 2번 한번 볼게요 1번 2번 첫 번째 기대수익률을 구하는 건데 불황일 확률이 40% 이때 수익률이 4%이고 호황일 확률이 60%고 이때 수익률이 8%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평균 기대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야 될 거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어요 그럼 퍼센트 하나를 떨어져줘야 되겠죠 좀 편한 거 떨어져주면 얘를 떨어지면 얼마? 0.4 얘도 퍼센트를 떨어져주면 0.6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할 평균 수익률은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 계산해보면 0.4 곱하기 4% 더하기 0.6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6%고 얘 더하면 4.8%니까 계산하면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평균 수익률은 6.4%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대수익률이 4% 이렇게 8% 나왔을 때 미래는 무조건 4%다 8%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불황일 경우의 확률이 이 정도인데 불황이라면 이 정도 나오고 호황일 수도 있는데 호황일 확률은 이 정도인데 호황일 때는 이런 수익률이 나왔을 때 미래의 기대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은 얼마겠느냐 이런 거 할 때 가중평균 쓴다라는 거예요 가중평균은 확률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방법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2번은 감정평가에서 환원율을 구할 때 쓰는 건데 한번 보니까 토지 비율과 건물 비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토지의 수익률이 5% 건물의 수익률이 7% 나왔대요 그럼 가중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그럼 부동산 전체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끼리 이렇게 곱할 거고 건물끼리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근데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우리 퍼센트 하나를 떨어져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0.4 얘는 0.6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끼리끼리 곱해서 한번 더 해보죠 그러면 0.4 곱하기 얼마? 5% 이렇게 될 거고 건물권 60%니까 0.6 곱하기 7%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거 계산하면 2% 이거 계산하면 4.2% 더하면 6.2% 얘가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평균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기론에서 확률이 어떻게 나왔고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다 그럼 전체 평균값이 얼마냐 전체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중평균 한다는 거예요 가중평균 방법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어렵지 않죠 이거 나오면 그냥 가중평균 하면 반절 이상이 문제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1월달 2월달에 차차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관련된 내용들을 어찌 되거나 확률을 고려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걸 가중평균 학기론에서는 가중평균을 쓰고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뭐다?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거예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자 분수 계산식 보죠 분수 중요하죠 이것도 자 우리가 a분의 b라고 이렇게 쓰여 있을 때 얘를 읽을 때 a분의 b라고 읽는데 이건 그냥 읽는 방법이고 우리 시험 문제 지문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두 개는 꼭 반드시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a에 대한 b의 비율값이라 그래요 읽을 때 a에 대한 b의 비율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이렇게 읽는다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이렇게 읽거나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걸 b를 a로 나눈값이라고도 얘기해요 b를 a로 나눈값 자 우리가 이제 비율 하나 배웠던가 한번 잠깐 보죠 ltv 배웠죠 ltv 배웠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대부 비율이라고도 하고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해요 이 v가 밸류죠 그러면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요 가격이 들어가야 돼요 가격 기준이었어요 이건 사실 대부 비율이어서 대부액이 중요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ltv는 가격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 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0억짜리면 ltv가 40%라면 주택가격이 10억이면 4억 빌려줄게 이런 얘기죠 이게 60%라면 10억짜리 주택이면 6억까지 빌려줄게 이게 ltv였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ltv는 뭐라고 가격에 대한 대부액의 비율이라고 읽거나 ltv는 뭐를 뭐로 나눈값 대부액을 가격으로 나눈값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a분의 b라고 나왔을 때 원인과 결과가 구분된다면 원인에 의한 결과 이렇게 나오면 분모에는 원인을 쓰고 분자에는 결과를 쓰는 거예요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써요 원인과 결과가 구분됐을 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약에 남자 비율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6명 있대요 그럼 남자 비율은 얼마일까요? 얼마, 몇 분의 얼마? 10분의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비율이라면 특정 비율을 구하라고 할 때는 분모는 말이 없으면 원인과 결과가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모는 전체 값을 얘기하고 이 분자는 이 특정 값을 쓰는 거예요 특정의 특정 비율을 얘기하니까 특정 비율은 특정값, 전체 분의 특정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남자 비율은 전체에 대한 남자 비율이 얼마냐 말이 없어도 전체에 대한 남자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얘기할 때 a분의 b가 비율을 쓸 때 원인과 결과가 구분됐다면 원인분의 결과를 쓰고 원인과 결과가 없이 전체에 대한 특정 값의 비율을 쓸 때는 분모는 전체 값을 쓰는 거고 분자는 특정 값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학기론에서 뭐분의 뭐 이렇게 비율을 썼을 때 읽는 방법과 비율을 어떻게 썼을까 학자들이 라고 얘기했을 때 a분의 b를 a에 대한 b의 비율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나누는 거죠 b를 a로 나눈 값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고 a분의 b의 의미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구분됐으면 원인분의 결과예요 원인이 분모 결과가 분자 그러면 분모가 중요해요 분자가 중요해요 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결과니까 그리고 원인 결과가 구분되지 않고 전체에 대한 특정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면 전체 값 분의 특정 값 특정 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비율하면 남자 수가 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우리 학기론에서 비율을 수십 가지를 배워요 한 30가지 정도 배울 거예요 이걸 다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부채가 중요하니까 부채 비율이라 했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채가 위에 가야 돼요 아래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뭐분의 뭐 이렇게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나중에 공부할 거고 지분분의 부채예요 사실 만약에 여기서 잔금 비율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잔금의 비율이 중요하니까 잔금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럼 잔금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여기에 잔금이 돼야 되고 빌린 돈 중에 못 갚은 잔금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대부 비율 이렇게 나오면 대부액이 어디가 돼야 돼요 대부 비율이니까 대부액이 위에 가야 돼요 뭐분의 대부에 총 투자한 것 중에 빌린 돈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나오면 이게 특정 값의 비율 특정 값의 비율은 특정 값이 다 분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값이에요 보통 이제 말이 없으면 원인과 결과 구분되면 원인분의 결과를 쓰겠지만 원인 결과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체 값분의 특정 값을 특정 비율이라 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비율들을 많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건 나중에 차차 다 하나씩 정리해서 외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요하죠 첫 번째도 중요하고 A분의 B는 C라고 나왔을 때 B와 C는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면 B가 커질 때 C도 어떤다? 커진다 커질 때 커지는 걸 비례 관계 그러면 아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이건 A가 커질 때 C는 어때진다? 작아진다 커질 때 작아지는 건 반비례 커질 때 커지는 건 비례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얘기하면 LTV가 가격분의 아까 대부액이었어요 그러면 LTV와 대부액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죠 그래서 LTV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죠 대출금 많아지는 건 규제가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죠 대출금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부액이 일정할 때 LTV와 가격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비례 아래는 반비례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비율 나오면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기를 이용할 때 A 곱하기 B분의 C는 얘를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A 곱하기 C 나누기 B 이 C 나누기 B를 B분의 C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에다가 A 곱하기 C 나누기 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B의 제곱분의 A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건 A 나누기 B의 제곱이에요 이 B의 제곱이라는 건 A 나누기 B의 제곱이라는 건 이 아래 있는 걸 두 번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2 곱하기가 아니에요 두 번 계산하라 그러면 얘는 B를 몇 번 나눠줘야 돼요 두 번 나눠줘야 돼요 또는 A 곱하기 B의 제곱 나온다면 B를 몇 번 곱해줘야 돼요 두 번 곱해줘야 돼요 이건 B를 두 번 나눠줘야 되고 이건 B를 두 번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기에 이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했던 걸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옆 사람과 상의하거나 저한테 찾아 질문해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걸 모르고서 접근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 막혀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한 번 풀어보죠 L 교시는 그냥 우리 천천히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들 초등학교 학창시절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한 번 확인해 본 거고 한 번 계산해 보죠 1번 계산하라고 했을 때 많이 틀려요 의외로 많이 틀려요 이게 얼마냐고 했을 때 4층 연산을 계산할 때 첫 번째 가로가 있으면 이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가로 안을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고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으면 뭐 먼저 해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기 빼기를 계산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계산해야 되는 거고 이게 세 번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따지면 2와 3을 더하면 얼마? 5 그 다음에 더하기를 먼저 해요? 곱하기를 먼저 해요? 더하기 한 다음에 곱하기 하면 안 돼요 9에다가 3 곱하면 안 되고 먼저 곱하기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얼마다? 15 여기 4를 더하면 얼마다?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식이 한 번 나와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그래서 소가루가 있으면 소가루 안에 있는 걸 먼저 하고 더하기와 곱하기 또는 빼기와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마지막에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거 4층 연산 기본 순서예요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을 때 나누기 1.1에 3승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나누기 1.1을 몇 번 한다? 세 번 한다 그래서 나누기 1.1을 이렇게 세 번 한 거고 얘를 계산할 때 얘는 2 나누기 3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3의 제곱분의 2를 얘기할 때 얘를 얘기하는 건 2 나누기 3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풀면 18 곱하기 2 나누기 3을 두 번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계산식으로 계산기 누를 수 있어야 되고 계산기를 쓸 때 계산기에 1, 2, F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계산은 0, 1, 2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소수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소수점 뒤로 자르거나 반울림하지 않을 거니까 F로 놓고 써야 돼 계산기에다가 계산기에 잠시만요 이런 쌀집 계산기를 보면 여기에 보니까 F 컷 4분의 5, 4, 3, 0, 2, 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F로 놓고 쓰면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계산기에 나와 있는 맨 뒷자리까지 계속 숫자를 볼 거니까 풀로 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의 약자로 F로 놓고 쓰면 되니까 반울림 이런 거 절사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그냥 F로 놓고 쓰면 된다 F로 놓고 쓰셔야 돼요 자, 시간이 벌써 갔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러 왔는데 빨리 끝내주세요 집에 뭐 바빠요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신 분들은 알아서 스케줄들을 하시고 중요한 건 와서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편하게 잘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시간이 여유가 없으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죠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 쉴게요 자, 테마 7에서 우리 배웠던 시장 균형이라는 건데 한 번 보죠 자, 스마트학기론 24페이지에 이런 걸 잠깐 배웠어요 우리가 사실 계산 문제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 내용을 이걸 이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계산 연습이 중요한 거지 내용 자체에는 많은 내용이 뭐 이론이 많이 적용되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 자, 보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할 때 이 균형 거래량을 균형량이라고도 하는데 자,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있을 때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균형이라는 말은 얘는 같다라는 말을 균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P와 Q가 이렇게 곡선의 그래프에 값을 쓰고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수요를 T라고 쓰고 공급함수를 S라고 쓸 거예요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그러고 이 만나는 점의 상태를 균형상태라 그래요 여기만 균형상태예요 자, 그러면 균형이라는 건 수요거와 공급거가 이건 수요거고 얘는 공급거죠 가격과 양이 모두 다 똑같은 상태를 균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균형이란 말은 무조건 수요와 공급이 어떻다? 같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이나 공급의 가격도 같고 수요량이나 공급량도 같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균형이라는 건 같다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함수 이렇게 나왔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라 라고 문제를 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수요함수는 수요의 양은 여만큼과 똑같다 얘기하고 공급의 양은 여만큼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균형이라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같겠죠? 이 수요량은 이건 공급량이고 수요량인데 얘와 얘가 똑같을 거예요 균형이라면 그러면 얘와 얘도 어떻다?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변을 동일하게 놓고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이제 사측연산 계산 문제예요 원리는 이거예요 우변을 똑같이 놓고 계산한다 그럼 얘와 얘가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400-P와 100 플러스 2P가 똑같다 이렇게 놨어요 식을 이걸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기호가 있는 건 기호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좌변을 옮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가 이렇게 넘어가면 몇 P가 돼요? 플러스 1P가 되겠죠? 그럼 1P 더하기 2P니까 몇 P? 3P 그럼 얘를 넘기면 얼마가 돼요? 이건 플러스 100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기면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400-100은 얼마? 300 그러면 이 3을 넘겨줘야 되겠죠? 곱하기 3이니까 넘겨주면 나누기로 바뀌어지겠네요 그럼 P는 얼마? 100 얘가 이제 균형일 때 가격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우변을 똑같이 놓고 계산한다 우변을 똑같이 놓고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100인데 문제에서 만약에 야, 균형 양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균형 양도 똑같을 거예요 자, 근데 균형 가격일 때 이게 균형 가격이라면 균형 가격일 때 이 양이 균형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100을 집어넣을 때 이 P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400-100이 얼마예요? 300이죠? 그럼 300 이 300은 양을 얘기하는 거죠 Q는 300 나오는데 얘가 균형 가격일 때 양이니까 이 양은 무슨 양? 균형 양이에요 P를 여기에다가 구한 P를 여기에다가 100을 대입했을 때 이때 나오는 Q값이 얘가 300이 나왔는데 이 300을 균형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나 균형 양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도 값은 똑같이 2 곱하기 100이니까 200이죠 더하기 100이니까 얘는 얼마? 300 균형 양은 당연히 똑같을 거예요 어떤 거에든지 대입해가지고 하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원리는 간단해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해라 한다면 우리가 쓸 건 균형인 건 수요 거와 공급 거에 가격이나 양이 모두 똑같으니까 좌변을 똑같이 놓고 우변도 똑같을 거다는 식을 세워서 풀어내면 된다 해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이건 이제 우리 11월, 12월 달에 풀었던 스마트 학계로 있는 계산 문제고 풀었던 계산 문제 2개를 풀어보고 기출 문제 나왔던 걸 다시 또 두 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잘 설명을 듣고 연습을 또 해야죠 해보죠 자, 공급량이 30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급 건 Q, S는 300 이렇게 나왔고 자, 수요함수가 여기에서 이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왔네요 수요함수는 Q, D, 1은 1200-P에서 얘가 Q, D, 2는 1500-P로 바뀌었다 이랬을 때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얼마나 변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보죠 수요함수는 변했는데 공급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도 이거였을 거고 나중에도 얼마예요 Q, S는 300 이렇게 똑같이 쓰겠죠 공급함수는 변함이 없어요 얘는 똑같이 일정할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 자, 그러면 이때 수요 공급이 있고 이때 수요 공급이 있으니까 이때 균형도 있을 수 있고 이때 균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균형일 때와 균형일 때 가격이 얼마 변했냐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아무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균형일 때 가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균형일 때 그러면 균형이라면 여기 있는 공급량과 여기 있는 수요량이 어때요 같을 거예요 균형이라면 이때 여기서 D1이다 S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는 수요 첫 번째 거 수요량 나중 거 얘는 공급 거 공급 거 이것만 알면 돼요 기호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자, 얘하고 얘가 똑같을 거예요 균형이라면 그러면 오른쪽도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식을 우리가 쓸 때 균형이라면 300은 1200 마이너스 P라고 쓸 수 있겠네요 P가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가면 얼마 P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 플러스 P가 되겠죠 이거 넘기면 얼마 1200 마이너스 300 되겠죠 1200 마이너스 300이니까 얼마 900 이때 P는 균형일 때의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이 90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 새로운 균형이 같다라면 이걸 균형 첫 번째 이걸 균형 두 번째라고 한다라면 얘하고 얘가 어떻다 같다 균형이니까 그럼 얘하고 얘도 어떻다 같을 거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같을 거다 자, 그러면 300은 1500 마이너스 P고 이 P가 넘어가면 플러스 P 이 3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00 그럼 1500 마이너스 300은 12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P는 가격인데 언제 가격이에요 균형일 때 가격 그래서 처음 균형 가격은 900 나중 균형 가격은 1200 그래서 가격은 300 상승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죠 풀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고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 한번 보죠 7-2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보니까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라고 나왔어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 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뭐냐면 얘는 처음 시점이고 이건 나중 시점을 이렇게 좀 어렵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출시자가 어렵게 보이려고 T 시점 T 플러스 1 시점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처음 나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처음 거 이건 나중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똑같이 한번 써보죠 자, 공급은 Q는 2P 자, QS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균형일 때만 구할 거니까 자, 수요는 Q는 900-P에서 얘가 변했다 Q는 1500-P로 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얼마나 변했냐 그냥 가격이 아니라 균형일 때의 가격과 균형일 때의 양이 얼마나 변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도 얼마다 Q는 2P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는 변함이 없어요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도 균형이 있을 거고 나중에도 균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균형에서는 이렇게 본다라면 자, 균형일 때는 수요가와 공급계 다 같아요 양도 같고 가격도 같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양이 나왔으니까 얘가 똑같다라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도 어떻다 같다라고 놓을 수 있죠 그러면 2P는 900-P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게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P니 플러스 1P가 되는 거죠 그럼 몇 P? 3P는 900 그럼 이 3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P는 얼마? 300 300 이 P는 가격인데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얘를 균형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균형량도 얼마 변했는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균형량을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30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뭐다? 균형량 균형 가격을 대입했으니까 균형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300 대입하면 얘는 얼마? 600 균형량은 600 그래서 균형량 Q는 60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구한 거 자, 두 번째 것도 보죠 자, 두 번째 균형 두 번째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균형이니까 Q와 Q가 같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다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식을 2P는 1500 마이너스 P 이렇게 쓰면 넘기면 3P 마이너스 1P가 넘어간 플러스 1P가 되니까 1500이니까 P는 얼마? 500 3을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이 500이고 여기다가 500을 대입할 때 나오는 양 2 곱하기 500이니까 곱하면 얼마? 1000 이걸 뭐라고 한다? 균형량 새로운 균형량은 1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격은 200이 상승했고 양은 400이 증가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죠 가격은 200 상승 양은 400 증가 우리 이제 풀었던 문제고 자, 이런 거에 뭐 어렵게 느낄 필요 없고 항상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문제는 처음과 나중 문제예요 처음과 나중 근데 이제 요즘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33에 올해 나온 문제네요 올해 나온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일단 26에 나왔던 문제를 똑같이 한번 풀어보죠 일단은 여러분들 풀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설명 듣고 칠판을 보면서 같이 풀고 나머지 쉬는 시간을 풀어보거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뭐 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설명 듣지 않고 그냥 풀지 마시고 그럼 막히면 나중에 또 고민스러울 거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죠 공급량이 Qs는 3p이고 수요함수가 했던 우리 문제랑 비슷하죠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균형가격은 얼마 변했냐 이렇게 보면 그러면 공급함수는 Q는 3p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수요함수는 Q는 1200-p에서 얘가 Q는 1600-p로 변했다 자 근데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얼마다 Q는 3p 그럼 처음에 이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려면 균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균형이라면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얘에 같고 얘에 같는데 얘에 같으니까 3p와 1200-p도 어떻다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암산도 될 거예요 그러면 3p는 1200-p인데 이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 플러스 1p죠 더하면 얼마 4p 그러면 1200이니까 p는 얼마 4를 나눠줘야죠 그럼 얼마 300 그래서 균형가격은 300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다가 300을 대입하면 균형가격을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이 뭐다 균형량 그럼 3 곱하기 300이니까 얼마 900 균형량은 900 되겠네요 얘도 한번 보죠 얘가 만약에 균형이라면 균형이라면 얘하고 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우변도 똑같다 그러면 3p는 1600-p 넘기면 4p는 1600 p는 얼마 400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가격 여기다가 400을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이 얼마다 균형량 12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균형가격은 100이 상승했고 균형량은 얼마 300이 증가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균형가격만 얼마 변했냐 이렇게 나왔으니까 100이 상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00 상승 이런 문제는 무조건 풀어낼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 한번 보죠 똑같은 문제인데 출제자들이 분수까지 좀 더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내고 있어요 차이는 똑같은 문제인데 얘가 나왔어요 2분의 3P라고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한번 보죠 주어진 걸로 한번 보죠 수요는 여기에서 이걸로 변했다 근데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처음에도 이거고 나중에도 얼마예요 Q는 2P-20 얘와 얘가 똑같을 거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처음에 균형도 있을 거고 나중에 균형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얼마씩 변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처음 것도 해보고 나중 것도 해서 한번 구해봐야죠 처음 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균형이라면 얘와 얘가 어떻다 Q, Q 똑같으니까 우변과 우변도 어떻다 똑같다 그럼 식을 세우면 120-2P는 2P-2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넘기면 플러스 2P가 되고 얘 넘기면 플러스 20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 140 얘는 얼마? 2P에다가 플러스 2P가 되니까 4P 이렇게 되겠네요 P는 140 나누기 4 하면 얼마냐면 35 이렇게 나올 거예요 35 맞아요 남산 잘 못해요 틀리면 얘기해줘야 돼요 35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균형일 때 35가 나왔으니까 균형일 때 가격은 35고 그럼 균형 양이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똑같아요 어떤 거에 집어넣어도 같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35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얼마다? 균형 양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35면 70이니까 70 빼기 20 하면 얘가 얼마? 50 균형 양 50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35를 대입해도 2 곱하기 35는 70이니까 120 빼기 70 하면 얼마 나와요? 50 나올 거예요 균형 양은 50 균형 가격은 35 이렇게 구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해보죠 얘를 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식을 써보면 얘 얘 똑같을 거니까 우변도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쓰겠죠 120 마이너스 2분의 3P는 2P 마이너스 2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죠 얘 넘기면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140이 되겠죠 120 플러스 20이니까 그럼 얘를 넘기면 2P가 되고 플러스 2분의 3P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할 때 2는 얼마예요? 2분의 4라고 할 수 있어요? 1분의 2라고 할 수 있죠? 알겠어 일단 각자 다 푸는 방법이 다 달라요 뭐 굉장히 푸는 방법이 다양할 건데 이렇게 나왔을 때 모든 값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하든 똑같은 값을 나눠도 등식은 변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대요 맞아요 등식 맞아요 2는 2분의 4 맞죠? 여기에다가 내가 2를 곱하고 여기에 2를 곱해도 등식은 똑같이 성립해요 2 곱하면 얼마? 4 여기에 2 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4 곱하기 2니까 이게 약분 되겠죠? 그렇죠 얘도 얼마예요? 4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곱해도 똑같은 값을 나눠도 여기에다가 똑같이 2로 나누고 똑같이 2로 나눠도 값 등식은 성립해요 2 나누기 2는 얼마? 1 그러면 2분의 4 나누기 2는 얼마일까요? 1이에요 계산하면 4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곱해도 나눠도 값은 성립해요 등식은 성립해요 자 그럴 때 모든 값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해줘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이 분모에 있는 2가 거슬리니까 여기에도 2를 곱하고 여기에도 2를 곱하고 여기에도 2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해요 그럼 이제 분모가 사라질 거예요 분수의 분모가 사라질 거니까 그럼 얘를 곱하면 얼마? 280 얘를 곱하면 얼마? 4P 얘를 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3 곱하기 2 하면 얼마? 약분 되니까 3 남겠죠? 3 3P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몇 P? 7P는 280 그럼 P는 얼마예요? P는 40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올해 처음 나왔어요 처음 분수가 그럼 내년에 출제자가 균형량과 균형 가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90% 이상 분수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냈더니 다 풀더라 선별력이 좀 없더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능력이 조금 있는지 계산 문제를 좀 더 더 연습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분수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올해 처음 등장했어요 내년에 만약에 똑같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분수가 들어갈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분수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 몇 가지 나왔을 때 계산했을 때 얘하고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분모가 거슬리니까 이 분모를 없애주려고 분수를 없애주려고 똑같이 다 2를 곱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 여기도 2 곱하고 여기도 2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280 얘는 4P 얘를 곱하면 2분의 3 곱하기 2니까 약분하면 이건 3 나누기 곱하기 2니까 계산해도 똑같이 3 나와요 그래서 3P가 될 거고 280 이걸 더하면 7P P는 40 40인데 여기에다가 가격에다가 4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균형량 되겠죠 2 곱하기 80에다가 20 빼니까 얼마? 60 이렇게 되겠네요 균형량은 60 물론 여기다가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3 곱하기 40 하면 이건 얼마가 나오냐면 60이고 120 마이너스 60 하면 60 나올 거고 알겠죠? 한 번 더 연습해보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분수가 나와서 이 분수 계산하는 식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써서 얘를 넘겨서 140은 만들어줬는데 얘를 넘기니까 플러스 2분의 3P가 됐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할 때 물론 2P는 2분의 4P예요 여기에다가 2분의 3P하면 이걸 계산하면 2분의 7P예요 이렇게 놓고 계산해도 괜찮아요 1을 곱하고 7을 나눠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고 그런데 양변에 똑같은 값을 곱해줘도 식은 성립된다 변하지 않는다 만약에 100은 100은 이렇게 됐을 때 일단 계산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 보죠 이런 식이 나왔다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줘야 돼요? 이걸 계산할 때 모두 다 똑같이 얼마를 곱하면 돼요? 3을 곱하면 없어지겠네요 분모 값이 여기도 3을 곱하고 여기도 3을 곱하고 여기도 3을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된다? 300 얘는 얼마? 6 아니라 6 아니라 3분의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예요? 2P 나와요 2P 얘를 분모로 없애주려고 3을 곱했던 거예요 얘 곱하면 얼마? 6P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할 때 8P는 300 이렇게 나오니까 이 8만 넘겨주면 되겠네요 P는 300 나누기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수가 들어가 있을 때 이 분모와 똑같은 값을 다 곱해줘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분수 계산할 때 그래서 이 문제 한 번 쉬는 시간 한 번 연습해보고 그럼 답은 보죠 가격은 가격은 35에서 40으로 바뀌었으니까 가격은 5가 상승했고 5가 상승했고 양을 보니까 균형량은 여기가 50에서 60으로 10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5 상승 10 증가 이렇게 이 문제 많이 맞았을까요 많이 틀렸을까요 많이 틀렸어요 사실 맞았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푸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까지는 연습을 많이 했다가 분수 계산이 나와서 사실 당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풀려가지고 많이들 버렸던 문제예요 분수 계산 좀 연습해놔야 돼요 분수가 나오면 분모와 똑같은 값을 다 똑같이 곱해줘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쉬었다가 9번 테마 보죠 쉬는 시간에 다 풀지 말고 화장실 가기 전에 적어도 오늘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놀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이런 문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풀려지는지 똑같이 풀려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보죠 Fall 는